끝 자 오른쪽도 보다 방면 왼쪽도 볼까요? 흑인사 Vou. 안녕하세요. 배우 조은영입니다. 졸업 수업 부탁드릴게요. 3년 동안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고 벌써 졸업이라는 것도 안 믿기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졸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같이 좋은 바람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학교에 뭔가 스케줄 때문에 오랜만에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다들 앞으로 좋은 어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 하자 화이팅. 성인인데 제일 하고 싶어서 하려면 무엇인가요? 저는 뭔가 해외에서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. 올해 활동계획이 있을까요? 네 앞으로 아마 더 스크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뭔가 말을 하기에는 조금 비밀이어서 비밀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멘